자, 구경 씨 들어가 주시고요 자, 손나은 씨 난 나은이가 그러고만 반전이 있을 수도 있지 나은이가 바꾼다 그러면서 애찬이 없을 거 아니 전혀 나 오늘 못 먹겠던 거지? 그냥 뭐 자, 김종명 씨는 안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안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형 안아줘요, 형 종국이 형 안아줘요, 안아줘 너무 멋있다 자, 그리고 손나은 씨 양세찬 씨와 양세찬 씨와 하나, 둘, 둘 해서 먼저 이렇게 총 그렇지, 오케이, 그거예요 잘했어요, 나은 씨 다는, 다는 분발해 줘요 안 바꾸겠다고 안 바꾸겠다고 나은이가 또 의리가 있어 조세가 워낙 잘하니까 세찬이는 앞으로 이거 한 두 달 힘들어진다 진짜, 두 달 와, 나은아 자, 조세호 씨 네 근데 지금 윤혁 씨 확장인데 네, 맞습니다 두 사람의 사람이 되고 싶지만 아직까지는 그거에 대한 어떤 리액션이 없었거든요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형 형 야, 조용호 대신자 캐릭터 대신자 캐릭터가 아니라 저의 입장이 그렇다는 거죠 또 다른 그림을 네 사형호 씨 유황 씨는 지금 짝인데요 바꾸는 이유가 없어요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바꾸는 이유가 없어요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 그런데 태양호 씨랑 조세호 씨가 손나은 씨랑 바꾸고 싶은 손나은 씨랑 바꾸고 싶은 뭐라고요? 세찬이가 돈이 많으니까 세찬이가 돈이 많으니까 제발 태양호, 제발 태양호 자,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기구들 되게 많네요 아, 죄송하네 저 뭐야? 그 여러 가지 기구들 되게 많네요 자, 그 손나은 씨를 포함해서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손나은 씨 억울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손나은 씨 우리 항훈 씨 아이고, 너무 무서워하는데 조세호 씨 손을 넣어주시고요 자, 일단 먼저 걸리신 분 탈락입니다 자, 손을 넣고 계세요 아, 되게 무서워 자, 씨 자 자, 자 자, 붙여 먼저 걸리신 분 탈락이에요 나은아 빼지 마, 제발 나은아 빼지 마, 제발 내 옷을 더워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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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싸우시다가 어? 어?